고구마를 큼직큼직하게 썰었는데 양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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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구마를 큼직큼직하게 썰었는데 닭갈비는 고구마맛이지 처음에는 그 얘기를 하면서 그냥 장난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얘기를 했는데 장난으로 왜 자꾸 집어먹어 안 막걸리라네요 나 막걸리 오랜만에 먹었어 그렇죠 뭔가 좀 위쪽에서 빨라 우린 바탕이 집에 비 pace 아까 강해진 sorte 아 나 취했어 하면 안 먹여서 좋아 내 친구들이 취하는데 얼굴이 안 빨개져야 돼가 있어 괜히 그만 먹고 싶은 애들이 에이 더 먹어 막 이런다고